아, 당신들 같이 자고 가면 좋은데 아, 남자 경험을 알 수 있고 굳이 왜 여자 경험을 쓴데요? 저희 대표님이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이라서 스캔들 폭풍 차원에서 아, 저런 새끼가 다 있어, 이씨 아, 감사합니다. 음? 안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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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집도 크네요. 빈 방 하나 내주세요. 소파 좋네. 됐고 전 여기서 잘게요. 아 왜 불편하게 소파에서 자. 그럼 뭐 내 방에서 같이 잘까? 아니요. 절대 아니요. 그건 진짜 안 될 말이죠. 전 상관없는데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? 그럴리가. 그럼 내 침대에서 부르겠지. 안 돼 국두야! 아악! 아악! 아니요. 안 돼 국두야. 그건 진짜 안 돼. 그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그러니까 그게. 저 그럼 신세 좀. 아니요. 왜 개이야. 아니 너 내가 그냥 남자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쉽게 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? 사람들이 다 안다면서요.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저 더 이상 이렇게 오해받기 싫어요. 그래. 국두. 국두야. 왜요. 뭐야. 국두야. 국두야. 국무허설을 오세요. då. 국무허설을 오세요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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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아주 결혼하니까 요 여자소금이 어어 참 섞여 하긴 뭐,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. 그쵸? 갑자기 네 친구 생각난다. 특히 엉덩이. 엉덩이가 이쁘더라고 앰버립 죽여. 와, 진짜 얄짤없이 저지르시네요? 난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더라. 엉덩이 이쁜 남자가 좋더라. 아니 그거 왜 쓰던 일이냐고, 지금.